in a b c d 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암호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할겁니다. 암호화의 기본 개념은 아래 설명 클릭을 보시면 첫번째 데이터.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앞으로 뭐라 부를거냐. 평문이라는 명칭을 쓸겁니다. 평문이라는 형태를 된다라면 이 주어진 평문 즉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알아먹을 수 없는 새로운 값으로 변화를 시켜주는데 그 과정을 우리는 암호화 라고 부를겁니다. 그런데 이 암호화를 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평문이 예를 들어서 a b c d 라는 평문이 있으면 약속을 할겁니다. 어떤 약속을 할거다. 이 데이터를 두칸씩 세칸씩 이동시키자. 즉 a 는 뭐가 되게? d 가 되게. b 는 그 다음 데이터인 e f g 가 되도록 얼마씩 이동하자. 세칸씩 이동하자. 이런 약속된 어떤 숫자값이 존재합니다. 이런 숫자값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 키 라고 표현합니다. 서로 상호 약속이 된겁니다. 서로 약속된 이 키값을 이용을 해서 암호화 과정에 의해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가 뭘로 바뀐다. 암호문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된 d e f g. 내가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가 a b c d 라면 키 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계산처리에 의해서 d e f g 가 만들어졌다 라면 이 d f g 값을 우리는 암호문 이라고 표현을 하면 상대방이 받습니다. 받는 암호문을 다시 원래대로 돌려주는 과정을 우리는 복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 복호라는 명칭을 쓸겁니다. 암호화 복호화 형태를 거치면서 물론 이때 약속된 키죠. 나는 어떤 값을 가지고 계산했다 라는 키를 가지고 복호화를 거치면 즉 입력받은 데이터인 이 자료를 복호화를 거쳐서 원래 평문인 a b c d 로 변경을 해줍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우리는 암호화 과정 이라고 표현을 할 겁니다. 전체 흐름은 정확하게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되구요. 어떤 관계를 거치는지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니까 확인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더 내용을 더 추가 시켜서 암호화 시스템 용어 약속을 하는 겁니다. 방금 말했던 첫 번째입니다. 평문을 플레인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플레인 텍스트라는 글자가 나오면 암호되기 전에 문장 내가 보내고자 하는 실제 데이터를 우리가 앞으로 뭐라고 부른다? 평문이라고 표현을 할 거고 이 평문에 대신에 뭘 쓴다? 대문자 p 를 쓰게 되면 그리고 이 평문을 암호화를 거치는데 이 암호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 인크립션이라는 형태가 설명이 됩니다. 앞으로 인크립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평문을 원하는 문장으로 변경해 주는 과정을 인크립션이라 표현을 하고 앞으로 e 라고 적으면 이거는 암호화 과정을 거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암호문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겠나? 사이퍼 텍스트에서 c 라는 글자를 표현을 하게 되면 그리고 입력받은 암호문을 원래대로 돌려줍니다. 돌려주는 걸 우리가 뭐다? 복호화라고 표현을 하면 이 복호화는 뭐다? 디크립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d 라는 글자가 만들어지면 우리가 찾는 복호화라는 명칭으로 사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복호화 과정을 거치면 우리가 말하는 평문 플랜텍스가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주어진 약자로서 p 와 e c d p 라는 글자를 사용해서 시험 문제가 설명이 되거나 또는 교재에서 내용상 설명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앞으로 설명드린 거 플랜텍스를 p 또는 메세지라 그래서 m 이라는 글자로 쓸 때도 있습니다. p 와 m 이라는 글자는 평문의 의미 내가 보내고자 하는 원래 데이터 하이트의 형태로 설명이 된다면 이 데이터를 암호화 과정을 거친다. 암호화 과정을 인크립션의 e 라는 약자로 표현을 하자. 그리고 암호문은 사이퍼 텍스트에서 c 라는 글자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복호화는 디크립션에 d 라는 문장을 쓰겠다. 평문 똑같이 플랜텍스 형태가 쓰는 거니까 이 단어가 먼저 익숙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를 하기 위한 기본 형태로써 이 기본적인 용어에 대한 것들을 정확한 정의가 필요합니다. 이 기본 자세혁 개의 요구를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정의 자세혁 개의 요구를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